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합상전략연구소의 이종훈 선수호장입니다. 오늘 2018년 12월 22일 동진날을 맞이해서 제가 잠시 지방자치단체 외자외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노래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나라가 경제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발진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경제강의와 앞으로 영어강의도 하겠고 여러가지 과목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를 노래는 제가 연습도 별로 안했는데 김연자 가수가 이런 스타일 노래 빅히트한 노래인데 아모르파티라는 노래인데 제가 다른 노래 김연자 가수의 진정인가요 이런거는 참 잘 넘기는데 아모르파티라는 좀 리듬 박자도 트로튼 트로튼도 댄스 트로트고 특이한 노래라서 잘할까 걱정이 되지만 도전하겠습니다. 867번 아모르파티라는 노래입니다. 수술같이 한편의 기쁨을 새삼삼히 부리며 주니 자신에게 실망하지마 모든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내 인생의 지금이야 아모르파티라는 노래입니다. 아오 아오 인생이란 무슨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바다 시골이 없다 거짓말이지 바레오에 있었던 화살첨 사랑은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치면 있어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슬슬 마음이 슬슬 가슴이 슬슬 그대로 가면 돼 하지만 또 이상 슬슬 가슴이 흐린대 뒤로 가는데 눈물은 이 주별의 주별의 여운일 뿐이야 나갈 삶은 두렵지 않아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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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진짜 마음이 진짜 가슴이 들리는 대로 가면 돼 이젠 더 이상 슬픈이 아니라 왔다 갈 한 번의 인생한 영혼의 특수 여론의 성격이 가슴이 들리는 대로 가면 돼 이ły의 인생한 영혼의 특수는 그니랍은 나라 무릎지나요 너무 아름다운 시아 너무 아름다운 시아 너무 아름다운 시아 더 이상 슬픈 작곡이 너무 아름다운 시아 제가 이렇게 불렀는데 제 느낌에 뭐 엉망으로 부른 것 같지는 않지만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만족하게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수를 몇백 번 연습하고 부르는데 이게 좀 특이해서 이 노래 하여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800곡 넘게 1000곡을 향해서 가는데 그중에 잘 부르는 노래도 있고 이렇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동선 소장이 이 노래는 좀 이렇게 불렀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